네 안녕하세요 우준석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플러터로 윈도우 앱을 만드는 그런 가이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자 먼저 프로젝트를 만들고 나서 왼쪽 위에 안드로이드라고 되어 있는 거 있고 꼭 프로젝트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저는 프로젝트를 미리 만들어 둔 상태인데요. 여기서 윈도우 선택해서 실행을 해보면 일단 처음에는 아무것도 되지가 않을 거에요. 자 한번 보시면은 네 이런 에러가 발생을 하고요.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환경을 다시 만들어 줘야 되는데 플러터 닥터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플러터 닥터를 실행하시면은 비주얼 스튜디오가 제대로 설치 안되어 있다고 X가 나오죠. 자 링클 클릭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하러 가시고 윈도우에 C++ 그리고 데스크탑 체크를 하신 다음에 커뮤니티 버전 공짜 버전을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다운로드 다 받고 설치를 진행을 하시면 되구요. 설치가 이렇게 화면에 나오고 다 진행이 되고 나서는 자 좀만 기다리면은 이제 설치가 다 완료가 되구요. 굉장히 시간 오래 걸리니까 좀 기다려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설치가 끝나면 플러터 닥터를 다시 실행을 해주시구요. 그러면은 일부 항목은 이제 X가 없어지구요.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마저 설치를 해줘야 돼요. 비주얼 스튜디오에 좀 더 필요한 컴포넌트들을 추가로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스톨러를 실행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항목들을 추가로 선택을 해서 설치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 인스톨러를 찾아가지고 인스톨러를 실행을 해주시구요. 여기서 수정을 눌러주시면 오른쪽에 세부 정보 여기서 지금 이 항목을 선택을 하시고 msvc v142 이거 선택한 다음에 위쪽에서 윈도우즈10sdk도 체크를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cmake 도구도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체크하면 맨 위에 항목도 함께 체크가 되니까 그냥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우측 하단에 있는 수정 버튼을 누르면 선택한 컴포넌트가 추가로 설치가 됩니다. 이거 체크하시구요. 위에 누르시고 설치를 마저 진행을 해주세요. 자 이것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설치를 완료를 해주시구요. 설치가 다 되면 역시 플러터 닥터를 다시 실행을 해야겠죠. 자 플러터 닥터 실행을 다시 하면은 자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가 제대로 설치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윈도우 개발할 준비가 완료가 된 것이구요. 자 프로젝트를 아예 새로 만들어서 다시 윈도우 앱을 실행하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자 플러터 프로젝트 새로 만들 거구요. 저는 지금 플러터 sdk 를 새로 깔았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에 플러터 sdk 위치도 지정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적당한 이름을 작성을 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줍니다. 저는 윈도우-앱이라고 이름을 주었구요. 자 프로젝트를 완성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할게요. 터미널에서 플러터 닥터를 실행을 해가지고 윈도우 개발 환경이 이상이 없는지 마지막으로 확인을 했구요. 그 다음에 여기서 플러터 크리에이트 점이라고 입력을 하시면은 웹하고 윈도우 폴더가 추가가 됩니다. 왼쪽 위에 프로젝트 보기로 바꿔주시고 윈도우 폴더 추가된 거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윈도우를 대상으로 실행을 하시면은 윈도우 앱이 실행이 되는 거를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카운터 앱이 실행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주 잘 실행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윈도우 전용 UI 패키지 플러언트 UI를 적용을 해볼 건데요. 자 명령으로 플러언트 UI를 추가를 할 겁니다. 플러언트 UI는 윈도우의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플러터 펍 에드 플러언트 UI 입력을 해서 어 의존성 추가를 해줍니다. 자 의존성 추가 잘 됐는지 펍 스펙 얌을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플러언트 UI가 이렇게 추가된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구요. 자 이 상태에서 기존 머티리얼 디자인을 좀 제거하고 플러언트 UI를 사용해 볼게요. 펍겟을 누르는 거 잊지 마시구요. 펍겟을 적용한 다음에 메인 다트 가서 이제 머티리얼 앱은 제거를 하고 플러언트 UI 플러언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플러언트 앱을 적용을 하시고 임포트를 하고요. 자 여기서 띔 데이터 쓸 수가 없습니다. 요거 제거를 하고요. 자 모두 제거를 해버리면 되구요. 자 그 다음에 어 하나씩 UI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사실 뭐가 있는지 잘 모르는데 일단 스케폴드는 머티리얼 디자인 요소니까 스케폴드 제거하고 바디에 있는 내용만 살려서 작성을 해볼게요. 스케폴드 일단 전부 다 플러팅 액션 버튼까지 다 제거를 합니다. 바디에 있는 내용은 이제 잘라내기를 한 상태구요. 바디에 있는 내용으로 완전히 이제 바꿔버려요. 이렇게 붙여넣기를 했구요. 자 이 상태에서 컨테이너로 감싸고 배경 색깔을 좀 줘보도록 할게요. 컬러 속성에 자 컬러 블루 계열을 주고 싶은데 이렇게 빨간불이 나는 이유는 기존의 머티리얼 그 요소를 임포트를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동일한 컬러즈라는 클래스가 양쪽에 있어서 그래요. 머티리얼을 임포트 제거를 하는 거 잊지 마시고 이렇게 제거를 한 다음에 다시 컬러즈에 점을 찍어보면 제대로 색깔들을 불러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블루 계열로 하고 요 띠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요거 제거를 한 다음에 텍스트 스타일을 임의로 지정을 해가지고 색깔을 바꾼다거나 글자 크기를 조정하면 되겠죠. 자 컬러즈 안에 있는 뭐 색깔 블랙 폰트 사이즈도 적당히 크기를 주고요. 그리고 이제 실행을 해보면 요런 식으로 색깔이 윈도우 같은 느낌의 색깔이 먹어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잘 보이게 하려면 화이트 색상이 더 어울릴 것 같고요. 화이트 색상으로도 수정을 해봅니다. 자 요렇게 색깔이 바뀌었고 위쪽에도 화이트 색상을 줘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스타일을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 스타일 컬러는 흰색으로 이렇게 주게 되면 되고요. 네 요렇게 하얗게 나오는 거 잘 확인이 되는 모습이고요. 자 버튼을 추가를 할게요. 이 밑에다가 그냥 이어서 버튼을 추가를 할 건데 버튼 같은 경우는 이제 머트리얼 쪽은 레이즈드 버튼을 보통 사용하는데 일반 버튼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뭐 글자 적당하게 차일드에다가 작성을 하면 되고요. 뭐 텍스트로 글자를 클릭이라고 적당하게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온프레스드 함수 정의를 하고요. 클릭했을 때 처리는 이제 인크리스 메서드가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 메서드를 그냥 그대로 호출하는 식으로 코드를 작성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면 자 클릭을 하면 숫자 잘 올라가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윈도우처럼 생겼습니다. 자 이제 빌드도 한번 해볼게요. 플러터 빌드 윈도우즈라는 명령어로 윈도우 앱을 빌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 파일을 만드는 걸 보여드릴게요. 조금 기다리면 이제 빌드가 완료가 될 겁니다. 자 빌드가 완료되면 왼쪽에 프로젝트 창에서 상단에 빌드 폴더 그리고 윈도우 폴더를 열어보시면 여기 런너를 열어보세요. 그러면 디버그 폴더가 보이죠. 디버그 폴더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버그 폴더 열어보면 여기에 exe 파일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파일을 실행해도 앱이 실행이 되겠죠. 자 이 폴더를 탐색기로 열어서 한번 볼게요. 여기 오픈 인에서 익스플로러 실행을 하시면 탐색기로 열리게 되구요. 자 여기 보시면 디버그 폴더 말고도 릴리즈 폴더가 보이네요. 디버그 폴더 디버그 폴더 안에도 exe 파일이 있고 릴리즈 폴더 안에도 이렇게 exe 파일이 존재합니다. 이거를 한번 더블클릭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디버그 띠도 사라지고 릴리즈 모드로 만들어진 앱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요거를 친구들한테 던져서 내가 만든 앱이다 프로그램이다 라고 자랑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걸로 플러터에서 간단하게 윈도우 앱을 만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재밌는 앱을 만들어서 친구들에게 자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